오늘 밤부터 전 세계에서는 포기 더문 우주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. 달이 가려지는 계기 월식, 화성이 지구에 가장 근접하는 슈퍼 화성. 하지만 아쉽게도 미국에서는 계기 월식 관측이 어렵다고 합니다. 보도에 이원정 기자입니다. 오늘 밤부터 전 세계적으로 한여름밤 우주쇼가 펼쳐집니다. 이번 계기 월식은 아시아와 호주,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. 안타깝게도 미국 지역에서는 이번 우주쇼는 볼 수 없습니다. 지역에 따라 달 크기와 색깔에는 변화가 있습니다. 평소보다 달 크기가 크고 색깔은 붉은색을 띈 이른바 블러드문을 볼 수 있습니다. 천문학자들은 금세기 동안 가장 길게 볼 수 있는 계기 월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오는 31일에는 화성이 15년 만에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 가장 밝은 슈퍼 화성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. 전문가들은 슈퍼 화성은 보름달 옆 가장 밝고 붉은색을 띈 별이 화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LS SBS 이원정입니다.